오늘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하.. 떨리고 잘해야겠다 오늘 무대 진짜 첫 어떻게 보면 컴백 무대인 만큼 더 좋은 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연습한 것만큼 오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엉뚱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한 모습을 보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조언 많이 받았어요? 언니들한테 노하우 전시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무대 할 텐데요? 네 저희 녹화 갈게요 시작! 가끔씩 이중 그녀의 대결 연주 유리학과 영재학과 박수로 많이 하세요. 황정웅 선배님, 황정웅 선배님. 진짜 어디까지 그러지마 완전 어이없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새로운 멤버 영재양이 살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재양 어디 보고 할 거냐고요? 그냥 하늘 이렇게 보고 하십니다. 농담이에요. 정면을 이렇게 보시고 카메라 풀 2번 카메라 보시고 네. 셋 넷. 라 빠빠리 라 빠빠리로 라 빠빠리로 라 빠빠리 라 빠빠리로. 영재씨 새로 오셨으니까 포인트 댄스 한번 직접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말 열심히 하죠. 이게 바로 포인트 댄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언니들 얼굴 보고 있다가 틀어서 거짓말하지 마. 구하라 구하라 허영지 허영지. 또 본인을 꼽았어요. 다른 멤버를 태어나고 싶다는 질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얘 얘가 아니고. 마지막 끝인사는 허영지씨가 하는 걸로. 네. 화이팅. 긴장되죠? 이게 제일 떨리네요 사실. 어 긴장돼. 여러분 새롭게 돌아온. 여러분 새롭게 돌아온.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억양입니다. 한 번만 진짜. 볼수록 정이 가는 새로운 멤버 허영지씨와 함께 더욱 톡톡 튀는 4인 4색의 매력으로 돌아온. 뒤로 가운데 쪽으로 와주세요. 일단 DSP의 이호연 대표님. 그리고 최미경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매니저 식구들. 야마엔 하측스. 좋은 곡 주신 2단격차기. 그리고 우리 샵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오늘은 내가 가는 대로. 환영기에. 일본인기에. 취할 수 있게. 예. کی용. 고거. 보코호. Borbo호호 님이. 안무 의상 컨셉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 저희 안무 의상은 약간 섹시한 안무 의상도 있고 뮤직비디오에서 우리가 화이트랑 블랙을 입었잖아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화이트 의상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안무하기 편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또 보기에도 이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네, 시스루적인 게 처음에는 민망했었는데 아니, 무슨 말 있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있어요 문장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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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놓으면서 경합을 쐈고 언니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요 말투 너무 귀엽지 않아요? 두 분이 뭔가 닮은 것 같아요 내 딸이다 하나하나 보면 다르게 생겼는데 뭐지? 언니가 너무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여기 실로 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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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귀엽죠? 아,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완전 어이없어 네, 어이없네요 어이없네요 귀여워요 네, 잘했어요 아이씨 부러워 아이씨 부러워 아이씨 부러워 아이씨 부러워 아이씨 처음 찍어보니까 영지는 경험이 많이 없는데도 많이 떨려요 떨려도 해야되요 첫 데뷔 소감을 10초안에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시작 안녕하세요 카라에 새로 들어오게 된 영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지금 무척 떨리는데 그래도 언니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완전 좋아요 많이 준비했나봐요 생각보다 다음 질문은 이번 미니앨범을 다섯글자로 표현하는거에요 생각하셨죠? 시작 시작 찬스 없나요? 찬스 언니들 생각하는 마맘 짱 대박나라 짱 대박나라 짱 본인의 포부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번 앨범 콘셉트를 어필한다면 하나 둘 셋 하면 본인만의 콘셉트로 표정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지 씨 매력하면 그냥 뽐내주세요 마음껏 마음껏 하나 둘 셋 아 아 저 뭐했는지 뒤에 있어서 안 보였지만 뭔가 귀여운 표정 했나요? 섹시한 표정 했나요? 깜찍 섹시였던 것 같아요 다 있었어요 모든게 다 맘마미아에서 포인트 안무 5 5 6 7 4 5 랍바빠리 랍바빠리 랍바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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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바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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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막내라서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애교부리면 다 봐주시는 그런 거? 하나 둘 셋 음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언니들 원래 봐주셨었는데 언니 이렇게 왜 외면 또 영상이 다음 질문을 할 멤버를 지목해야 되는데 어떤? 그러면 하라 언니 네 지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의 영지입니다 지금 스트레칭 중인 거예요 아니요 영지가 할까요? 영지가? 영지가? 우리 영지가 하나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자 우리가 불러줄게요 랍바빠리 둘 셋 랍바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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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니죠? 이 홍보 내가 할게요 그냥 언니가 할게요 그냥 그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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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바빠리 랍바빠리 랍바빠리로 랍바빠리 랍바빠리로 랍바빠리 네 둘이 너무 잘 보셨어요 예뻐요 안녕하시겠다 아 정말요? 야 어려워 근데 이게 저희도 소개한지 한 5년쯤 됐어요 왜 이거? 손님 대학 안 해가지고 그리스 그리스 아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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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모모 달콤한 모모모 모모모 카라는 미양으로 시작합니다 다졌다 다졌다 뒤로 끝나죠? 다졌다 다졌다 이거 멜로디 멤버들 중에서 종교 1등하는 멤버가 있어요 자 놀까요? 길이 않네 아 미안해요 너무 너무 못 보던 분 한 분 계시고요 네 이쪽이 저기 그 영주인가? 영지요 영지 버섯 버섯 네 영지 승리야 아 영지 영지 영지가 마지막히 영지 자 우리 영지 아 또 다 췄는데? 얘부터 두 개쌔 같이 같이 쪄어 같이? 얘가 얘를 모르게 하네 얘가 얘가 얘를 모르게 해 고마 보지마 안무가 달라 알지? 넌 알지? 몰라? 언니들이 안무가 조금 달라 해 봐 시작 나 방금 이뤄했던 말이야 나 방금 이뤄했던 말이야 나 방금 이뤄했던 말이야 나 방금 이뤄했던 말이야 지금 영지한테 배우는 거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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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뚫렸잖아 벌써 뚫렸잖아 아이고 영지야 이거 내일 노래야 내일 노래 야 내일 컴백이야 내일 컴백 노래야 또 나오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후렴도 아니고 웃으려 바이바이 야, 진짜? 규리야, 규리야 이건 방송으로 봐야 돼 나는 무슨 림보 하는 거야, 림보 이건 방송으로 봐야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열심히 건배하겠습니다 졸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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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Porque иц morning 졸업하자 Fake 간 역사 humans working amazing 휘현 안쪽 heart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Jesus Christ You're your baby You're your baby 궁금해 궁금해 뭘 하는지 넌 혹시 내 생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말고요 좋아서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넘었다 동아 몇 살이다 하라야 안녕 설마 뒤명골름 굴름 좀 아래? 영지표 굴름 한 번 살짝 굴름 2개의 타 2개의 타 1개의 타 나 파고 들어가 네게 네게 더 네게 더 너가 수록한 두 기타 두 기타 긴 밤 불꽃처럼 퍼져 위 매어 위 매어 위 매어 위 매어 사들 수 없니까 순간 미소지 귀엽다, 귀여워 잘 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 애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완전 어이없어 닮았어 띠드버거 사주세요 이런 거 안 돼? 띠드버거 사주세요 자, 그럼 황정없이 오케이 귀여워 구하라 선배야? 구에서 시 아, 혜선이 혜선이 야, 구진표 너 많이 친절해졌다 5,6,7,4 아, 벌써 동작이 벌써 5,6,7,4 아, 벌써 동작이 벌써 손이 말리잖아 되게 평파적이야 시동이 달라 9점, 3점 예약하고 갑니다 손이 말리잖아요, 벌써 이렇게 5,6,7,4 1다기 1은 귀요미 2다기 2는 귀요미 1다기 1은 귀요미 2다기 2는 귀요미 3다기 4는 귀요미 4다기 4는 귀요미 3다기 4는 귀요미 4다기 4는 귀요미 4다기 4는 귀요미 5다기 5는 귀요미 3다기 4는 귀요미 3다기 5은 3다기 5 귀여워 귀여워 2점, 2점 이리 와 2점 쳐야지 살짝만, 살짝만 그렇지 감기지? 그렇지? 먼저 세요 안 돼, 안 돼 σ 0점, 0점 엄마. 귀여워. 영지는 귀여워. 좋아, 좋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영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는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축하했는데 영지의 최종 회원ений에 대하여 영지의 최종 회원